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포항에서 열린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4일간 치러졌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위해 땀을 흘린 선수들의 열정과 함께 300만 도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됐는데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경북 도민체육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희망빛 나래 포항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3개 시군 약 1만 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선수들은 육상 등 29개 종목의 경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 개막 전에는 포항 호미곳과 경주 토함산에서 각각 채화된 성화가 해상봉송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관광지를 순회하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봉송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14일 성화봉송 특별행사에서는 각 봉송 구간을 거친 두 성화가 포항 운하 산책로에서 합류해 형산강 전야제 행사장에 안치됐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장애인의 휠체어 주자봉송을 돕기도 했습니다. 15일 개막식에서는 선수단 입장과 대회기 계양, 선수 및 심판선서 등이 진행됐으며 여러 내빈들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성화 점화, 드론 라이트 및 멀티미디어 쇼, 인기 가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대회를 맞아 다양한 축제 및 문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메타버스 체험관 등을 운영했으며 대회와 연계한 각종 해양 레저 스포츠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선도도시 및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의 면모를 가감없이 알렸습니다. 지난 7월 14일 포항경주공항의 명칭 변경이 완전히 이뤄졌습니다. 포항경주공항은 새로운 이름으로 양도시의 상생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포항경주공항이 더욱 활기를 띠며 포항이 사통발달 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15일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장들은 이번 명칭 변경이 지역 간 협력 발전의 상징적 사례가 되도록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포항과 경주 양도시는 국토부의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2월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는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을 결정했고 이후 절차를 거쳐 7월 14일부터 변경된 명칭을 정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관련 기관과 함께 포항경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 노선 증편은 물론 공항과 경주 보문 간 직통 버스를 개통하고 관광객을 위한 여러 가지 할인 프로모션과 인센티브 지원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SNS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2025년 개항하는 울릉공항과의 연계 등 장기적 과제를 지속 발굴하며 포항경주공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전기동력 어선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어선용 탄소중립 K배터리 산업화 개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 전기어선 산업 활성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포항시는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전기어선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 등 대내외적 여권 변화에 대응하면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어선 산업을 육성해 어선어업과 조선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어업 분야 내에서도 친환경 어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포항은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전기어선 산업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육성에 가장 적합한 입지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11일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새 정부의 경북 지역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영일만대교 건설사업과 국정과제와 관련한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포항 지정 등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이 12일 개장했습니다. 물놀이장 이용은 입장일 기준 5일 전부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는 철저한 방역과 충분한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은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됩니다. 포항시 친환경농업협회가 14일 우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체 교육이 진행됐으며 최신 친환경농업기술 등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친환경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쌀 200kg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증했습니다. 지난 16일 포항 용안해변 1원에서 제1회 포항서핑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핑 경기와 함께 시민참여 무료 서핑 체험, 해변 쓰레기 활용 창작품 만들기, 프리마켓 등이 진행돼 서퍼들은 물론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기간 중 다양한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해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을 알렸습니다. 16일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물빛마루에서는 윈드서핑 챔피언십이, 송도해수욕장 1원에서는 카이트보딩 대회가 열렸습니다. 또 17일에는 영일대 해수욕장 1원에서 수상 오토바이 챔피언십이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7월 1일부터 2022 원북원 포항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한장서평과 사진서평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8월 31일까지 이메일이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3개 부문의 원북이 선정된 만큼 공모전에도 다양한 세대가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책 읽는 문화도시 포항, 바로 시민 여러분의 책 읽기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